정은이 여자친구 봤어? 정은이 여자친구 봤어. 어. 오매불망 정은이 진짜 사랑해 준 여자 그렇게 고대하던가. 좋았겠다. 좋았냐고. 미치겠어. 저 어머니가 사랑한 다음에 데려온 그 여자 신명서 불륜녀야. 너무 웃기지 않니? 이게 무슨 소리야? 정은이 애인이 내 남편 신명섬 내연녀였다고. 정은이는 이 사실 알아? 몰라. 몰라. 정은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면 행복해하는데. 참아 그 아이 얼굴에 대고 네가 좋아하는 여자가 네 매형의 내연녀였다고. 내가 도저히 말 못하겠더라. 뭘 어떻게 해줄까?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? 넌 그냥 날 응원해줘. 내가 흔들리지 않게.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.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고. 계속해. 제가 흔들리지 않게.